광명시가 민선 7기 들어 청년 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청년들이 각종 공연과 SNS 영상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. 김성원 기자입니다. 광명시 철산동의 한 건물.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나옵니다. 미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기본이고 공연을 위한 첨단 음향 장비도 눈에 띕니다. 남녀노소가 즐기는 SNS 영상물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습니다. 민간에서 운영하는 예능 학원같이 보이지만 광명시가 조성한 청년들만의 공간, 이른바 청년동입니다. 광명시 청년들이 쉬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동을 개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우리 광명의 청년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요. 이곳을 통해서 광명시가 좀 더 젊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. 광명시 청년동은 공무원이 아닌 광명 지역 청년들의 의견으로 탄생했습니다. 민선 7기 시작부터 청년 공감 정책을 추진해온 광명시가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문적인 예술활동 공간을 만든 겁니다. 미술과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, 특히 브이로그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많은 청년들의 아지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청년동 계속식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왔는데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지금 광명에 거주하고 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또래 청년들이 같이 재미도 즐기면서 또 역량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. 광명시 청년동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,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고가 장비가 들어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. 광명시는 또 내년 청년의 날 확대를 비롯해 청년 인턴 확대와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이자 지원금액 개선 등 청년 정책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.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.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.